저희가 이번 전세사기를 다루면서 동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는 분이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해 4월에 동탄의 오피스텔을 계약하신 분입니다. 당시 상황이 역전세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셨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깡통전세에 대해서 정부가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임대사업자라고 했던 사람이 몇백 채 또 몇 천 채 이렇게 가지고 무리한 투기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최근에 인천도 그렇지만 동탄에서도 아주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느끼고 어떤 경험한 부분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더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동탄에 이어서 인천 또 서울 부산 정말 전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집값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급등할 때 어떤 무자본 갭투자들이 오히려 피해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떠십니까? 최근에 전세사기 집값이 올랐을 때 사실 갭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그게 오히려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좀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갭투자가 지속됐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 하면 갭투자가 됐다는 것은 전세를 끼고서 투자를 했고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에 집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가율이 급락되면서 매매가하고 같이 동반하라고 하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무자본 갭투자를 했던 이런 분들의 어떤 자금이 경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국세 체납.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의 부실화. 그다음에 전세가격이 하락한 부분만큼의 어떠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다량의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지금 우리 언론에서 나오지만 천체, 이천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자신의 자본이 없이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재테크 기법으로 주택을 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세가격이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4월까지의 어떤 주택가격하고 전세가격이 하락한 추이를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가격이 한 마이너스 6.17% 정도 됐지만 저기 전세가격은 마이너스 10.83% 정도 떨어졌습니다. 두 배 가까운 어떤 전세가격의 하락 속도가 어떤 지금 전세 사기 내지는 어떤 역전세.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후차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발생되는 어떤 주사들을 통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못 내놔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제 세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까 표지에도 나왔지만 이제 뒷북이다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민생의 문제를 좀 달아야 될 부분이지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의 문제로 닫는다라면 결국에 저는 해법을 못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가 문제가 됐다면 사실 뭐 어느 지역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사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저희 생각은 사실상 이제 전세의 본질을 보면 전세의 본질은 대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이기 때문에 대출 채권은 이제 금리하고 반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0년 5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역사적인 저금리인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고 그게 이제 2021년 8월까지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사회의 전세금이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약이 전세계부터 2년이니까 2년이 도래하는 올해부터. 올해가 201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굉장히 깡통 전세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무리하게 무자본 갭 투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영성 의원님은 어떻게 좀 이번 사안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런 전세 사기가 촉발된 원인을 보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그 이후 시점이거든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보증금이 확 띄어버립니다. 그 시점을 보면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기 수법을 고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전세 사기 수법으로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이 2년을 지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신규 임대차 계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올해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그런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내년까지도 이게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전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다 전체의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하반기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정부가 신속하지만 또 종합적인 정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